우리 라이온들 보러 가기 위해서 지금 꽃단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TMI 하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형, 형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리기로 규빈이 형도 같이 이렇게 나시를 입어서 제가 오늘 무대에 만약 혼자 섰더라면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라도 있었을 텐데 규빈이 형이 같이 나시를 입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최대의 노출을 해보세요. 그러네. 근데 제가 아까 저희의 대기실이 4층이잖아요. 태엽이 형이 딱 보여서 이렇게 등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등이 비어있어서 못 잡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등 이렇게 하고 기대고 올라오는데 여러분, 등골이 실입니다. 돌아 안 하세요. 제 어깨를 보시다가 갑자기 규빈이 형. 와, 진짜 크다, 형. 아니야, 너무 운동을 못 간지 오래돼서 마시면 딱 시작하자마자 팔을 딱 깠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 화가 잔뜩 나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 너무 기분 좋은 상태, 지금. 아, 지금은 약간 자기 전 모습. 자기 전 편안함. 얼굴보다 팔을 생각을 하느라고 일단은 미리보다 잘 나왔어요. 오늘 룩은 약간 상남자 룩입니까? 약간 어르신 들은 거죠? 네. 지금 상남자들 아파한 거 보셨죠? 네? 아파요, 아파요? 아, 아파요? 뭐 한쪽으로 넣어, 뭐 한쪽으로 넣어. 아, 뭐 한쪽으로 넣어. 아, 뭐 한쪽으로 넣어. 그럼 지성이 형 아우트로. 아, 잡아 대고 갈 거 같아. 야, 이게.